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를 준비했어요 수자로 정리해줍니다 출발 5세정도 5세정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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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가 없네요 자리가 없네요 괜찮아 아빠 엄마 알려줄게 아빠 김치 위로 많이 보세요 저보세요 쇼 그 다음에 쇼 쇼 여기서 만날까 뚜뚜뚜뚜뚜 이렇게 잡아봐 엄마랑 손잡자 손잡자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엄마 안아봐 이렇게 팔 안아봐 안아주세요 올라주세요 됐다 옳지 잘했어 팔로 안아주세요 아우 잘했네 그리고 접어요 아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옳지 잘했어요 재밌어요? 이번엔 뭐할까 이번엔 뭐할까 이번엔 뭐할까 손수 간다 응 응 내가 두건 가져줄게 반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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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커피 엄마 커피 짠 짠 먼저 여기다 뿌려보자 얘가 식물들한테 좋은 비료가 된대 먼저 섞어줄까 잘 섞어줄까 잘 섞어줄까 해봤지 뿌려줄게 섞어주세요 선생님 섞었어요 잘 섞었어요 시작할까요 자 요쿠르트를 넣을게요 네 어우 잘했습니다 이정도 불게요 물을 넣고 아우 잘했어요 떡볶음 떡볶아주세요 완성 맛있게 되나 주문을 왜 하자 요플레야 맛있게 되나 약 요플레야 맛있게 되나 약 요플레야 맛있게 되나 약 요플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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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플레가 요고맙지 요기 행 먹음 호연 고맙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한 숟갈 두 숟갈 네 숟갈 엄마도 먹어야지 형아까지 줘야지 형아 형아는 이따 주면 되지 사세요 너무 빨리 풀면 안 돼? 다운 거면 어떡해 다시 미안해 애기부터 안 할게 그래 알았다 이거 먹어도 돼? 먹어도 돼 잘했는데? 아니 안 맞잖아 왜 이래 그거 내 거 내가 먹어보자 지금 먹어 먹어요 맛있다 딸기 넣어서 맛있어? 와니가 어제 만들어서 더 맛있는 게 아닐까? 엄마 예쁘겠다 엄마 거기 앉을까? 고마워 고마워 사이좋게 나눠서 앉자 응 우리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형아랑 싸우지 말고 아빠한테 싸우지 말고 알았어 만들어 먹는 거면 몸에도 더 좋아 응 그치? 디디디마쿵 내 안에 있는 한참 나는 나는 우리 나 나는 나는 우리 우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설탕을 넣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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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